이거 이렇게 형 뭐 소중하게 달아봐야 돼. 간절함이 통해야 돼, 뭐든지.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아까 그 파이어 스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야, 이거 왜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있지? 이 불을 붙여야 되는 낙엽 같은 게 이렇게. 이런 느낌이었어. 그 캠스 파이언스 보던 거. 아, 저 파이어 스티. 가보자, 형. 항상 마지막인처럼 기회를. 여기, 여기, 좋아. 형, 다 좋아, 좋아. 여기 아니다, 나 불꽃은 없는 거야. 간다. 그렇지. 집중이, 집중이. 네, 형. 좋아. 됐다, 됐다, 분다, 분다. 됐다, 분다. 아니면 만원경이 있냐, 만원경? 저 진지합니다. 저 진지해요, 지금. 오이도면 잘 수 있어. 재앙 하나 드리죠. 라이터 하나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라면 끓여드릴게요. 배고프시잖아요.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. 배고프시잖아요, 나만. 그래서 다시 탈출해야죠. 저희 못 나가면,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. 아이고, 공부하면서 자고요. 전, 뭐 아까 베개도 구했고 저희는 상관없어요. 저희는 베개도 있지. 저, 선생님 두 개 다 열려둬야 될 것 같은데, 뭔가? 지금 너무 맛있어, 내가 봤을 때. 계란 하나 넣고. 고. 군맛이 불어서 끓일지 없으면 빨리 올리는 거지. 물 양 안 적겠지, 이거? 당장 해. 지금 바닷물로 나면 끓여도 맛있어.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50? 오, 맛있겠다. 뚜껑 닫아, 뚜껑 닫아. 야, 이건 됐다. 왜, 왜, 왜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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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쇠, 쇠, 왜, 쇠. 너 왜? 오, 뭐야? 계란, 계란, 계란. 찍으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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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야 돼, 형이. 저, 가자, 이거. 비빔라면 특집이야. 우와. 진짜 많다. 좋아, 좋아. 현석이 형이 비빔라면이면 찬물부터 가져올게요. 어? 유쾌다. 가장 잘 어울리는 토핑들이 뭐가 있을까?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. 간단한 게임들을 좀 준비했고. 진짜요? 시작! 여기 끝날 리가 없는데. 바다는 큰일이 닥치기 때문에 항상 잔잔하다는 말이. 근데 여기 옆에 보면. 밭이 있어요. 진짜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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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, 뭐야? 뭐야?